영앤 리치 찐퉁 맞죠? 저 한번 입어봐서 돼요? 아 뭐 그냥 핏 좀 보게 맘에 들면 줄까? 형 그럼 나요 땡큐죠 야 그때 놓으라고 왜 자꾸 찌르냐고 이 더러운 발로 안 놔? 놔 놔 좀 있다 화이팅! 아 수호 분도 있는데 우아하게 좀 먹지? 임주머니 자꾸 발로 찌르잖아 야 임주머니 놓으라고 야 주경아 밥 먹자 주경아 밥 먹자 나 좀 상하기 싫은데 나 우리 아들 주긴 싫고 준다면 우리 딸을 주고 싶네 얘들 아직 민증도 안 나왔어 농담을 좀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? 그나저나 수호 군 우리 집이랑 큰 인연은 인연이야 네? 우리 큰딸이 무부 다니잖아 수호 군 아버지 회사 네 자 이거 고기 후딱 굽고 빨리 치읍시다 대기업 다니다가 작년에 무부로 옮긴 거거든 걔가 어릴 때부터 딱 부러졌었는데 이주원 씨도 우리 희경이 같은 직원이 있으면 참 든든할 거야